원더 방황하다 헤매다 그럴 때 원더 하지요 우리가 궁금해하다 그럴 때 WONDR 이거는 궁금해하다 였습니다 그럼 발음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파베타 오메가와 비법 중에서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우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베타 즉 헤매고 있고 서성이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 장면에다가 A라고 하는 이게 A하고 O하고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비교할 수 있는 A만 거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A 이마에다가 말이요 A라고 딱 조은구 씨처럼 이마에다가 가슴에 붙인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A자를 붙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헤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됐습니까 다시 이니저리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WON 덮으려고 헤매고 있는 장면입니다 WON 덮으려고 WONDR 헤매고 있는 장면 WONDR 방황하고 있는 장면 WONDR 서성이고 있는 장면 WONDR WONDR WON을 덮으려고 WOND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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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황해요 WONDR 서성해요 WONDR 서성거린다고요 WOND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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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DR